미나미 신혜회를 통해서 여러분과 이렇게 만나 뵈어서 너무나도 반갑고 행복했고요. 앞으로도 얼마간이 더 될지 모르겠지만 미나미 신혜회를 통해서 아니면 또 저 개인의 박신혜라는 배우로서 여러분께 더 찾아갈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고요. 정말 아까 사회자분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음번에는 저희 두명이 아닌 ANG 네명이 함께 꼭 무대에선 인사드리고 싶습니다. 더 열심히 할테니까요. 많이 지켜봐주세요. 1, 2, 3, 4 1, 2, 3, 4 2, 3, 4 2, 3, 4 1, 2, 3, 4 1, 2, 3, 4 1, 3, 4 1, 2, 3, 4 2, 4 1, 2, 3 1, 2, 3, 4 1, 2, 3 1, 2, 3 1, 2, 3 1, 2, 3 1, 2, 3 1, 3 1, 2, 3 1, 2, 3 1, 2, 3 1, 2, 3 1, 2, 3 1, 2, 3 1, 2, 3 1, 2, 3 1, 2, 3 1, 2, 3 1, 2, 3 1, 2, 3 1, 2, 3 1, 2, 3 1, 2, 3 1, 2, 3 1, 2, 3 1, 2, 3